또 이 왈쑥마도 월남전 참전하는 군인들한테 보급되는 라면으로 들어갔다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왈쑥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. 날 보고 아니 왈쑥나 지매가 왜 없어? 그래가지고 아이고 있습니다. 하고 데리고 들어가서 여기 있잖아요. 라고 해서 오 맞네. 그거 또 반가워 하시는 거거든요. 주로 이건 한 70대 분들이 이 왈쑥아 지매가 그걸 반가워 하더라고요.